나 지금 2024년 4월, 이제 5월에 아마 편집분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나 5천만원밖에 없다 어떤 조언을 좀 30대 청년에게 해주고 싶으세요? 나에게 1억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칼질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에게 1억이 있다면 그러면은 아까 같이 이제 중화 6구역을 살 것 같아요 중화 6구역에 지금 빌라 저기 5천만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신축빌라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원룸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나중에 좀 그 제가 최근에도 수익 계산하는 법 다 적어놨거든요 어떤 것들은 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고 돼지 지분은 몇 평 이상이며 평당 돼지 지분은 얼마 이상 것은 절대로 접근하지 마라 이런 것들 다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출구 전략은 어떻게 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한 것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 좀 소규모로 잡아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언제 금리 인하가 될지 요원하거든요 저는 금리 인하에 올해 금리 인하에 좀 부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에다가 조금 이렇게 한 번 정도 베팅 베팅 여기 누군가가 적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라고 이제 누가 이렇게 좋은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구글 검색으로 금리가 이제 내려갈 시기죠 금리가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권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좀 안전하게 좀 젊으신 분이니까 하셨으면 고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바님처럼 소액 투자를 앞으로 해 나갈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같이 이제 다구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세대로 이제 뭐 물건을 늘리는 투자는 이제 저 있을 때는 맞았고요 저 있을 때는 맞았고 제가 투자했을 때에는 그게 맞았던 시기였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가해 그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들은 계속 수요가 몰리면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꼭 강남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 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 뭐 학권 좋은 아파트 중랑구에 뭐 사과정 아이파크 사과정 아이파크보다 더 좋아질 아파트 이렇게 그 지역에서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지역을 벗어나진 못하지만 꼭 좋아하는 아파트 인천이라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가장 좋아질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에 좀 무리가 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실거주를 좀 마련하시고요 두 번째 그게 끝났다면 그게 끝났다면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그때 이후로 내가 좋은 거를 사놓고 그때 이후로 조금씩 조금씩 명의를 늘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뭐 좀 확실히 팔 수 있는 그런 미분양 이제 이런 것들을 좀 6개월 안에 팔 수 있는 1년 안에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이제 수원 8달 6구역 아 저기 뭐야 8구역인가 6구역인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까먹어서 그런 것도 같은 경우에도 전매 제한 지나고 나면 지금도 저기 뭐야 입주 물량이 개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금의 리스크도 적고 장금의 실구주한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싸게 팔면 팔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좀 베팅해 볼 만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미분양 소원 수도권에서의 곧 있으면 미분양들 이런 것들이 좀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양구도 괜찮고요 효성지구도 괜찮고요 인천 쪽에 지금 물량들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요 수원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수원 밑에 있는 평택구 안에 지금 미분양이 조금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소원 수도권에서 가깝게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 것들 한 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죄송해요 말은 쉬운데 말은 쉬운데 직접 해보셔야 되지 좀 이런 감당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데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미분양 하니까 대구 지금 예예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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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수성구가 아니어도 예예 수성구 외 지역은 마피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곧 오긴 올 것 같아요 아 그날이? 그날이? 그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날이? 곧 오긴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를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보거든요 수성구 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태평로 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대구 쪽을 요렇게 이제 세 개의 섹터로 보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 수성구 쪽은 거의 끝났어요 거의 미분양이 끝나고 이제 입주장이 이제 입주장 때 이제 피바람이 지금 몰고 있는 동대구하고 이쪽에서 이제 피바람이 좀 몰고 있는 입주장이다 보니까 입주를 잘 못 맞춰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로 인근 쪽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네 미분양 소진 속도가 만 4천 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천 개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미분양 소진 속도가 지금 다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소진이 요렇게 쫙 내려가줘야지 이제 볼만하고 이제 어 한번 들어가 볼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야 그런 타이밍인데 쫙 들어가다가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이렇게 소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소진이 안 된다?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들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진될 즈음에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송구부터 입주 물량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구별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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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수송구 끝나고 태평론 가도 되고요 태평론 끝나 다음에 서대구 가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기는 오겠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럼 언제 올 것 같으냐라고 당신이 보는 관점에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인 관점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25년 상반기 네 그때쯤에서 미분양을 잡아놓는 것들이면 그러니까 대구의 지금 미분양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다 입주장을 거쳐야 돼요 입주장을 거쳐야 되는 미분양들이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이런 거는 피해야 될 리스크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입주장 치려면 뭐 아무리 7억짜리 아파트라기 해도 5억 4억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5억 4억을 거기다가 투자해요? 이제 퀘스천이 붙는 거죠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갖고 입주 물량이 거의 소진되는 즈음에 있는 미분양이라면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이 괜찮은 거죠 지금 분양해서 미분양 났는데 2, 3년 후에 입주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안에는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출구 전략이 가능한데 지금 대구 미분양은 사면 한 6개월에서 1년도 길어요 한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다 잔금 쳐야 되는 미분양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잔금을 쳐야 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피해야 될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감당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바람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상반기쯤에는 대구도 한번 내려가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지금도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먹을 거보다는 서울 수도권 먹을 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 굳이 아직까지는 다 다녀보고는 계시네요 진짜 네 지금도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갔다 왔고요 작년에도 갔다 왔고요 다 다녀보니 수도권이 낫겠다 지금은 네 서울 수도권이 지금은 나온 것 같습니다 권희오파 저 사람은 지방에서 투자해 놓고 지방 까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지방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서울 수도권도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를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수익형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는 거겠죠 그 중에서 지금은 지금 지방보다는 그래도 좀 서울 수도권이 수익률도 괜찮고 안전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지금 얼기설기 지금 다주택자 되어 있는 어쩌다 보니 다주택자가 가 되어 있어서 주공도 있고 분양권도 좀 있고 얼기설기 있는데 지방에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수도권으로 가야 될까요? 네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물건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좀 파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팔고 있어 아까운 거 알아요 그래서 청주에 뭐 SK 자유도 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트릴로체도 팔았고 뭐 원주에 있는 더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장주들 갖고 있는 저도 알아요 아까 원주도 왜 파셨어요? 어 저기 2년 일반 과세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파는 거죠 저는 세금 다 잘 내고 팝니다 여러분 그렇고 편법 안 씁니다 그리고 제 쓸 수 있는 것들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면서 조금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해 나가고 있고 이제 정리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지방에 뭐 조금 물건 좀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 언제 이게 다시 지방으로 흐름이 다시 올려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방은 죽으라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내가 먼저 살아야 그래도 차후를 대체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을 때를 준비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방을 봐야 된다는 소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은 수도권이고요 한 8 정도? 그다음에 수급 계지는 금리 내려가면 수급 계지는 지방을 봐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좀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수급의 관점에서는 지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 금리나 이 글로벌 경제하고 이런 걸 몰랐다면 그 말에 동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금고했을까 이게 이게 이걸 무슨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바구니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고 뭐 이렇게 분산 투자를 많이 해놓고 지방에 같은 경우는 그 이 전세가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높아버리면 한 천만 원 가끔 보면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뭐 풀피절량 이런 게 많이 통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이 없어요 샀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실거주가 받아서 여기 올라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짱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갭투자 해갖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높게 사줘야 될 수요층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걸 사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실거주가 사겠어요? 다주택에 사겠어? 다주택 안 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 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장점이 있을지언정 피해야 될 리스크를 훨씬 더 크게 가져가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 투자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은 무조건 아니 무조건이란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이 먼저 올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한 번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먹고 그 다음에 지방 내려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2007년 8년도에 지방장들이 이런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오른 적이 한 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장들을 지금 내에서 다시 또 이제 옛날 커리큘럼을 꺼내가지고 이제 캐캐목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것들 꺼내가지고 이제 20년 전 이론 꺼내가지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지금은 전 아니라고 전 한 표 보냅니다 지금은 전 아니라고 전 한 표 보냅니다